진짜 웃기다 아, 진짜 웃겨, 웃겨! 이렇게 웃긴 건 처음 봐! 야, 야, 비켜봐! 안 보이잖아! 어머, 남의 집 정훈에서 뭘 보고 계실까? 자, 자탄! 큰일 났다! 아, 지금 웃겨! 하는 썟지! 내 발 잘 들어, 호크! 도망쳐! 어?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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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으악! 으악! 어딜 도망치시나 남의 집을 훔쳐보고도 무사할 줄 알구? 으악! 무서운 꿈을 꿨어요 으악! 무서운 꿈? 괴물이 나타나는 아주, 아주 무서운 꿈이요! 그래, 그래, 그래 괜찮아, 괜찮아 어, 알았어 정말, 정말 무서웠어요 으악! 으악! 네가 왜 무서운 꿈을 꿨는지 네 엄마는 알지 어떤 이상한 차가 우리 집을 훔쳐보고 있었거든! 어? 어머... 왜?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지? 아잉! 어디 간 거야? 아잉! 어디로 사라져버렸냐구! 잡히기만 해봐! 으흠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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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왜 밀려 그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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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으흐흠 으흠 으흐흠 아 ú 흠 해, 해, 해! 햇살이 너무 밝아서 흐흠하하 흐흠 흑흠 제발 좀 참아! 못 참겠어! 보고 싶다고! 보고 싶어! 보고 싶어! 왜 재미있는 건 인간들만 보겠다는 거다? 나도 재미있는 거 보고 싶다고! 보고 싶어! 엄마! 자동차 영어 발은 없어요? 없긴 없어! 자동차 타고 영화 보는 데가 있지! 안돼! 아, 날씨가 왜 이래? 아, 바람이 세네 아니, 갑자기 웬 자동차 극장이야? 타니가 꼭 자동차 극장에 가고 싶다잖아요 근데 오늘 폭풍 온다고 했어요? 바람이 왜 이렇게 분대? 네 소원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야! 흠 여기서라면 마음껏 웃어도 괜찮아! 흐헤헤 아, 참! 하이! 아잇! 치사! 아잇! 아아아아앗! 무슨 일이야, 차탄 오, 모기 젊은 호크가 먼저 와있었군 응? 왜, 불만이야? 아하하, 분위기 왜 이래? 오늘 부른 건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고 부른 거야! 선물? 설마 이 녀석이 선물은 아니겠지?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건데? 귀찮게 얘는 왜 부른 거야? 극장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와야 재밌거든 사탄! 영화 시작한다! 네, 가요! 갑자기... 걱정되네... 내 가진 건 없지만 내 사랑을 받아줘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?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우우우우우우우 이거? 어흑! 둘 다 조용히 좀 있어! 오우우우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정박을 이å! 이렇게 숨어있으면 평생 우린 쫓기게 돼요 맞서 싸워요 우리 어른 말씀 날 겁쟁이라 불러도 좋아 난 나갈 수 없어 겁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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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서 싸워란 말이야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뭐야 시끄럽게 진짜 웃겨 괜히 데려왔어 용기를 해? 그래, 할 수 있다고 날 보고 다녀서 용기 없다, 유치하다 해도 할 수 없어 난 나갈 수 없어 슬퍼 이 비겁한 악당 어서 빨리 그녀를 놔줘 진짜 구해보시지 그녀를 놔줘 어디 한번 넘어가고 싶지 우리가 나 살 때다 당연하지 스페이스포밍션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바보 같은 녀석 나를 맞서겠다 이거냐 덩어봐라 그렇게 까불면 불이할 텐데 나의 속에 뭐야 와주는 건 여기까지다 와주는 건 여기까지다 와주는 건 여기까지다 잘 가라 고맨이들 가보 가보 우린 도래가 아니야 우린 가보시다 고맨이들 Except right 가보들 잘 Is it Solo 요 내가 젖 익다 나는 Charlie 무엇 달 진짜 살아 움직였다니까요 분위기가 이게 뭐냐 우리가 악당을 물리쳐줘서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두 우리를 보고 있잖아 당장 숨어 현실과 영화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다니